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폰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디스와 함께 돈 벌은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보험 및 금융 상품 정말 잘못 가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착각을 합니다.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험 및 금융 상품을 가입하고 금융 거래를 해오고 있지만 부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일례로 금융기관은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가입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도시에 철도역을 내려도 커다란 건물은 거의 다 금융기관의 것이죠. 그러나 가입자는 반을 하나 꽂을 부동산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구조가 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금융기관은 자신의 돈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입자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눈먼 돈을 얻으려고 가입자 발굴에 혈안이 되는 것이죠. 가입자만 많다면 금융기관은 저절로 부자가 되기 때문이죠. 먼저 펀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를 가입한다면 투자 수익과 손실은 모두 가입자의 책임이며 금융기관은 엄청난 수수료를 챙깁니다. 그런데 펀드가 떨어져도 수수료는 늘 뗍니다. 물론 오른다면 더 많이 떼겠죠. 금융기관 측에서는 펀드가 올라가야 더 많은 수수료를 떼지만 오르지 않아도 수수료를 떼니 가입자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르면 오른다고 홍보하고 떨어지면 저가 매수를 추천합니다. 결국 가입자는 마루타가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주식 또한 펀드와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파생결학 상품 또한 복잡한 설계를 통해서 고품격 금융상품으로 선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내기란 하늘의 별따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설령 투자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떼어갑니다. 예금이나 적금은 어떨까요? 낮은 금리에 이자소득세 또는 종합가세까지 당하게 되니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란 힘듭니다. 하지만 가입자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빌미로 금융기관은 예대마진에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출을 미끼로 또 다른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금융상품에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 가입자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홍보함으로써 금융기관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우대 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세상품은 15.4% 이자관련 세금을 떼지만 세금우대 상품은 9.5%만 뗍니다. 그런데 이 세금우대 상품을 가입했을 때 혜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렵게 이자가 100만원 붙었다고 가정해보면 9만5천원의 이자관련된 세금을 떼야 합니다. 일반 가세상품인 경우에는 15만4천원을 떼다 보니까 이 상품을 가입했다면 5만9천원 이익이죠. 그런데 이 5만9천원 정말로 많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금융기관은 가입자가 대규모로 몰리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비가세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세종합저축 5천만원을 가입해서 200만원의 이자가 붙는다면 과연 얼마의 혜택이 있을까요? 만약 일반 가세한다면 30만8천원의 이자관련 소득세를 떼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비가세상품을 가입했을 때는 그만큼의 돈을 떼지 않다 보니까 30만8천원의 이익이 발생되는데 겨우 이 정도의 돈을 절약하려고 5천만원을 오랫동안 맡긴다니 정말로 어처구니없지 않습니까? 비가세 혜택을 주는 상품은 ISA도 있습니다. ISA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2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비가세해 줍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정말로 얼마나 될까요? 5년간 30만8천원의 비가세효과 많이 있는 것이죠. 1년에 6만1600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5년간 거금 1억원을 맡겨야 합니다. 물론 이 혜택도 만약에 이자가 200만원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없겠죠. 다음은 보험비가세 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세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자가 붙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투자해서 5억원의 이자가 발생된다면 비가세한다면 최고 49.5% 거의 절반이죠. 2억 5천 가까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효과가 큰 것입니다. 하지만 이자가 얼마 안된다면 비가세효과는 신기료에 불과할 뿐이죠. 만약에 연금보험의 경우 10년을 납입하고 15년을 기다린 끝에 25년간 이자 4천만원이 붙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이자는 160만원이고요. 비가세로 인해서 이자소득세 24만6천4백원을 절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죠.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연금보험이 아니라 다른 상품에 투자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25년이라고 하는 장기간 동안에 투자를 한다면 4천만원의 이자가 아니라 1억, 3억, 5억 그 이상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가세라고 하는 미명하에 비효율적인 연금을 25년간 쓸데없이 운영한 결과가 나옵니다. 비가세 때문에 수억원을 볼무로 잡히고 얼마 안되는 이익을 취했으니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죠. 여기서 비가세 상품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종합가세를 당한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익이 나면 이자소득세만 내면 되고 특히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걱정 없이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미한 비가세보다는 많은 수익을 더 내고 이자를 당당하게 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처럼 세금 우대와 비가세란 명목으로 수많은 가입자로부터 거액을 유치하고 얼마 안되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금융기관만이 커다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액공제 상품과 소득공제 상품은 어떨까요? 연금저축세액공제나 기타 소득공제 상품은 예상외로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를 해준다는 미명하에 각종 제어를 통해서 중도의 해약함은 불이익을 주거나 추징함으로써 가입자를 옴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죠. 다행히도 소득공제 상품 중에는 국민연금 소득공제하고 벤처투자 소득공제 등은 실질적인 공제 상품이 되므로 취사선택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준다는 연금보험 상품의 문제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세 혜택을 주지만 사업비 등으로 수익이 저조하므로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리고 미래가치의 연금액을 주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재 가치는 그야말로 껌값에 불과하며 연금보험 가입으로 노후준비를 망칠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시이율력연금이나 변행연금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즉시연금 또한 낮은 연금액 지급으로 거액을 맡기고 노후생활비를 얻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가 아닐 수 없겠죠. 또한 주택연금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려 하지만 주택연금은 나이가 들어도 고정된 연금과 변하지 않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평생 얼마 주지 않는 연금액 등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상품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택연금의 살인적인 고금리 월복리 이자는 최악이 됩니다. 그러나 농지연금은 낮은 이자율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확정이자율 2%하고 낮은 농업정책자금 이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험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확률은 미미하나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위험만 보험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사망, 장애만 보장받으면 되고요. 손해보험은 적화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각종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을 많이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무리한 보험상품을 많이 가입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자산관리를 망치는 주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가입자는 나중에서야 그동안 헛고생을 했다는 것을 인지하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이러한 쓸데없는 상품을 가입하고 망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보험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측에 숙가는 중심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10여 배 이상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만 받고 장애보장은 국민연금에서 공짜로 장애연금 보장을 받으면 그뿐이죠. 그리고 각종 보장보험인 암이나 치매, 치약, 그리고 성인병도 마찬가지로 그 발생 확률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장받기보다는 투자를 통한 확실한 현금자산으로 보장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이제 보험 및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만사오케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 및 금융을 파는 사람들의 얘기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기 편에서 객관적으로 조언해줄 전문가, 독립된 종합자산관리사 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자격을 갖춘 CFP, 국제공인재무설계사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경험과 자신만의 솔루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의성실을 겸비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해주는, 그래서 그 어떤 금융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만을 위해 조언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의 투자 시대에서 아바타 투자, 즉 법인에 의한 투자를 함으로써 종합소도세, 절세는 물론이고요, 증여세와 상속세,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경감시켜줄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다음 세대를 위한 플랜을 통해서 투자와 절세, 그리고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에서는요,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은 물론이고요,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 투자법인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전반적인 설립과 운영 전반에 거쳐서 안내해드리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하고요,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이슈를 논합니다. 세미나 일시는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가 되겠습니다. 세미나 장소는 신설동역 4번 출구, 갤러리 K4층 교육장이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참가비 3만원만 입금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시 제가 제 저서에 사인을 해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으니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셨고,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누리시고,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